야 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모두 다 읽고 있어 I don't care about the topic 아 예아 끈적끈적하고 또 날씨 마치 우리 사이 그 타이들 이 밤에 잠 못 이루는 턱선이라고 하면 약간 오케이 귀여워 거기서 베라리 씨도 귀여운 척 그래요 아아아아 있다고 해야 한 거야 조하 어허 뭐해 학교 다 으 tutaj top 아 요 조심히 현지 아 하지마 아 또 또 뭐 좀 보냈네요 하지만 뭐 진짜 저희가 묵지 묵지 오케이 됐어 야 이건 됐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스키드의 시간 넘쳐요 네 지금 천천히 근데 알죠 이거 안 깨지면 더 아파요 도혼아 형 이름 알아? 도혼아 형 이름 말해봐 도혼아 도혼아 잠깐만 도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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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신형 이름 알아? 가자 가자 동필이 인형췄어? 신선한 용기 과연 이동 약간 자본주의 웃음인 것 같은데 잠깐만 얘기한 거랑